다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과 영감의 원천 세계유산 어디까지 가보셨나요?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그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 2023 세계유산축전 공주, 부여, 익산에 펼쳐지는 백제의 꿈 산란한 백제를 온전히 만납니다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백제의 가치를 새기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담은 순천 한국의 갯벌, 유네스코 등재 후 처음으로 세계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세계유산과 인간의 공존 인류 순천, 세계유산을 담다 축성 227년 히로에락이 담긴 수원화성을 기억하며 3년에 걸친 축제를 이어갑니다 의괴속의 가치를 오늘과 내일로 수원화성 이어지다 세계유산의 현재를 담아 미래로 그 가치를 전합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유튜브 세계유산의 현재를 담당 の